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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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 너무 맛있다 오 이거 너무 어 오 나잉이다 나이스 와 개쩔었다 이거 어 이거 개쩔었다 이거 어 방금 들어가지 않았어요? 들어갔는데 방금 진짜 링가드는 무조건 있구나 어 비었다 오 근데 허야 어 아니 우리 공격수님 자리 왜 이렇게 잘 잡어? 무슨 다 있네 뭐야 왜 왜 뭐야 저거 아니 저사람 뭐야 오 와 막내 이거를 나이스 어우 너무 안 들어가네 나이스 와우 쟨 누군데 저런 아니 이상하게는 자꾸 셰프채코 나이스 나의 어시스트를 채워줘 아 못 채웠고요 아하하하 괜히 앞으로 나왔다 미안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크라우치요 쓰지 마세요 크라우치 개구집 와우 남자다운 공격수 결정체네 와 와 그물 찢어지겠다 최우채포가 최군가봐 무결점이네 진짜로 무결점 스트라이커네 와 그냥 세게 때리고 보는구나 결점 발견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우와 뭐야 여기 슛 나이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찢어 찢어! 와 이걸 헤딩으로 또 따네. 대단한 친구다. 오? 와 더블 헤트 트리겠어. 저 새끼가! 나이스! 파도! 아깝다. 오! 오! 오우 까비. 까비. 애들 좀 빨리 온다 이번에는. 뭐야. 아니 대체! 따라오는 거야. 뭐야. 아니 수비수야 저거 완전. 와. 와. 우와 패스 마스터였어 방금. 하자! 아 이게 뭔가요? 빠! 파레오 너무 좋고. 피버 터져서 따라오질 못하고. 또? 나이스! 오케이 피벗대 조져야지 피벗대. 슛! 와 이거는 막네. 가둬! 뭐야 이건 또. 아니 최전방 수비수야 거의. 와 이걸 막어? 나이스. 미치 선정. 5점. 줄 수 밖에 없는 곳에 있어. 너무 주고 싶게 생겼어요 진짜. 까비. 아니 수비수분이 할게 없네. 앞에서 다 끊어내니까. 나이스. 나이스. 헤트트릭. 뛰엇. 너도 헤트트릭해. 나이스. 와 진짜 세게 찬다. 오! 아니 말이 말이 되나? 아니 저게 뭐야?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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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6골 넣는 거야? 성인데 초등학생의 경기 같대. 와 패스. 이 악물고 안하네. 와 더블헤티트릭. 2연속 더블헤티트릭이네. 와 진짜 잘한다. 2경기 12골. 아니 우리 미드필더. 두 명이면 막 안 맞을 텐데. 그 비율도 너무 좋은 것 같아. 서로의 빈자리를 계속 채워주네. 넣어. 나이스. 선수인가 이분? 자 막판입니다. 자 막판. 또 가지야. 참고로 이게 세 판째야. 왜 이렇게 잘 무슨. 피파 볼타에 안 해본 사람이 제일 잘하네. 아 피파 20잠이에요. 자리 잡기가 오죠. 피파 20 반다이크가 나왔어요.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. 나는 미드필더에서 숨만 쉬면 되겠네. 뛰어보자. 아 이거는 에바네. 한번 뛰어봤어요. 오케이. 야 진짜로. 빨샷. 굿. 한 키 5미터였으면 넣었다. 아니야 거긴 나 없어. 나이스 까비. 와 무슨. 와 무슨. 두명을 못 막네 마. 와 미쳤어 연계 진짜. 우리 팀. ㅎㅎㅎㅎㅎㅎㅎ 오! 라탄! 오, 사람을 헤집고 다니는데? 나이스. 받았다. 어이 씨 끊겼네. 까비. 까비. 어? 못 끊었어. 나이스. 아 까비. 나이스. 와 이게 안 들어가? 어 뭐야. 하하. 아니. 나이스. 오 나이스. 따른 야불인가? 받았. 나 안 일어나. 오. 오. 어 잡았다. 죽여. 나이스. 나이스. 비어였는데? 와. 어? 나이스. 와. 한 방에 패스 뚫리는 거 보세요. 얘네 피버. 우리도 피버. 오우 씨. 깜짝아. 하하하. 존나 뛰어. 피버 타임이라. 존나 빠르거든요. 오 나 받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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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가. 오케이. 어어? 이제 안 통 안 하시지? 아 통? 발레인이 헤트 트릭 했어. 나이스. 와 개쩔어. 역시 헤트 트릭 안 하고 못 빼기지. 제부챙코. 제부챙코 새 경기 15골 넣었나? 네. 아 너무 재밌어요. 너무 잘한다. 수고하셨습니다.